오늘 은혜받고 성취도 하려면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정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개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새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 이번 주일 강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나의 복음의 고백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떠나 제약 가운데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강격하며 이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음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과 함께 온니스를 이루며 생명 걸고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였습니다 주의 일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 즉 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 바울은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환상적인 영적 드림팀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공동체 또 성기고 있는 부서 기관 이 모든 것들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불신앙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고 힘을 주며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 드림팀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우리 예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송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도록 복음 전파의 드림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 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자신의 사역에 빼놓을 수 없는 동역자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동역자란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즉 돕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누신 달란트와 재능을 살려서 교회 일들을 서로 나눠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서 복음 증거를 위해 함께하는 사역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일곱 집사들을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도우고 팀을 이뤄서 복음 전파의 동역자들로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퉁되어서 복음 전파의 증인들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일이오 그 일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고른드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서 일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내게 있는 부서도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의 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연약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겉모습,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육신적인 그 약함,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생명 걸고 오직의 삶을 살며 동역을 했습니다 혹시 내게 붙여준 리더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과 그 축복을 통하여 200% 300% 도와주시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명건 중심을 보시고 내게 있는 그곳으로 서로서로 도와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 동역자들입니다 베베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부부 식주인 가이오 장로 등 많은 동역자들이 당시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와 송도들과 전도자들의 보호자여 복음을 위해 목숨과 또 생명까지도 내어 걸고 자신이 소유한 집을 말씀 운동하는 장으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장으로 또 예배 드리는 교회로 내어 드리며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결단하고 선택하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전도자들과 교회와 송도들이 인정해 주는 사랑받는 로마서의 16장의 임무들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배우고 본받으며 인정하는 믿음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살리는 일에 드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 나의 것, 내 가족,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드리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몸도 주의 것이요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나에게는 생명도 나에게는 그 재능, 단란트 모든 것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경고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하를 통해 주어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요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세상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걸었듯이 바울이 누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누려져서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여서 복음으로 마쳤듯이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모든 인생도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마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복음으로 완전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지고 체지라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려고 하는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사인이오 우리에게 주신 큰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른전에서 10장 13전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크고 작은 정말 문제와 기도 제목은 감당할 수 있고 이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보금으로 기준 삼고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는 우리 예원의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살리는 우리가 캠프 인생이 되어야 하고 주 안에서 성기고 주 안에서 헌신하며 주 안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는 보금을 희석시키고 사장시키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늘 아단과 하하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있습니다 삼단체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잡고 미디어를 잡고 모든 정치와 경제의 모든 것들을 잡음으로 자라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을 넘어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보금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경고해질 수 있는데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적용하는 삶을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듣는 곳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문제와 사건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할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금이 나의 보금이 되게 없어서 라고 늘 24시 고백하는 그 기도에 집중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15절을 보면 네레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 도미티오니오스의 황제의 사촌 집정관인 클레멘스의 비서였던 네레오는 바로 클레멘스가 기독교인과 접촉하여서 보금을 듣고 예수 크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뒤에서 이 일을 주선했던 인물입니다 보금을 위해 목숨을 건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말 클레멘스가 예수 크리스도로 생명 얻는 그 축복을 얻고 누렸습니다 보금이 증거되고 확산되어질 때 어떤 이들은 이름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름 없이 빚 없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보금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과 섬김과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크리스도의 보금이 나의 보금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흔들림 없이 가장 가치있게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는 모든 현장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